오지마! 오지마! 세인아! 야! 거기서! 세인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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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도망치는데? 오지마! 너 왜 딸꾹질하는데? 사망진단서 확인했지? 틀림없지? 네 엄마가 업어낸 거 맞지? 달포야. 맞다고 해, 얼른! 사망진단서. 조작됐대. 원본 확인해보니까 자살이 맞아. 사장이 우리 속인 거야. 그럼 니네 어머니가 맞았단 소리야? 너는 왜? 도대체 왜 너야? 이제 거의 다 왔는데! 왜 하필 너냐고! 미안해. 아니. 미안해할 필요 없어. 너만 입 다물면 돼. 그럼 니네 어머니가 오버낸 게 되는 거고 비자 더 이상 못 하게 될 거야. 니네 어머니 거짓말로 내 가족을 다 박살냈는데 그깟 거짓말 좀 하면 어때? 그게 옳은데! 그게 맞는데! 알았어. 우리 엄마가 틀린 걸로 하자.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. 그렇게 할게. 입 꼭 다물고 있을게. 그래. 너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. 나 어떻게든 니네 어머니 끌어내릴 거야. 불쌍한 우리 형 때문이라도 절대 이대로 못 끝내. 난 반드시! 끝을 볼 거야. 시원하냐? 어. 날아갈 것 같다. 너 전에 그 문자 훔친 사람한테 고맙다고 했었지. 어. 왜 또 그 얘기야? 그 사람이 너한테 대나무 숲이고 일기장이었다고. 문자 보낼 데가 없어서 섭섭하다고 했지. 응. 요즘 같은 땐 진짜 아쉬워. 할 말 되게 많은데. 그 문자 훔친 사람 나야. 뭐? 너네 어머니가 우리 집에 핸드폰을 깜빡 잊고 두고 가신 적이 있어. 거기서 네 문자를 보게 됐어. 말도 안 돼. 미안하다. 처음엔 그저 장난이었고 그 장난이 호기심이 됐어. 그리고 그 호기심이 널 보고 싶게 만들더라. 그래서 널 찾았고 여기까지 왔어. 네가 누굴 좋아하는지 잘 알아.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을 지우고 싶어 하는지도. 그거 내가 도와줄게. 봉주야. 우리 사귀자. 야 야 나라. 발포는 이제 너 신경 안 쓴다며. 너도 이제 고민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. 그래 사귀자. 봤지? 난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. 너도 나도 속이면서 사귀는 게 어떻게 방법이 되겠어. 미안하다.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. 뭐? 앞으로 계속 내가 잘해줄게. 네가 너무 미안해서 도저히 거절 못 할 만큼 잘해줄게. 난 달포랑 달라. 나한테 넌 발목 잡는 사람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야. 나 생각해준 거 고맙게 생각해. 근데 나 너한테 미안해질 만큼 신세질 일 없을 거야. 거절 못 할 정도로 미안해질 일도 없을 거고. 그냥 우리 지금처럼 편하게 동기로 지내자. 알았지? 오늘 건 내가 살게. 내가 더 많이 먹었으니까. 더 어차피 해야 제가 할 걸. 너네 뭐 사건 같은 거 없어? 그럴 거 없어? 있어도 얘기하겠냐. 그럼 우리 거래할까? 하나 주고 하나밖에. 제일 커든. 조그만 거라도. 전엔 미안했다. 너도 들어야 할 말 같아서 비겁한 수 좀 썼다. 비겁한 거 안다니 다행이네. 그래도 너만큼은 아닌 거 같은데? 뭐? 이런 얘기는 어디서 배우는 거야? 어제 인하 얘기 들어보니까 알겠어. 형 핑계 송 부장 핑계 대면서 인하 죄인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잡지도 놓지도 못하는 거 내가 보기엔 미련도 아니고 그냥 비겁한 거야. 정리할 거면. 정리하고 있어. 그래? 그럼 내가 너랑 인하 정리하는 거 도와주는 거야? 도와준다는 말 하지 마. 정리는 내가 아는 거지 네가 아는 게 아니야. 내가 인하 정리하는 거랑 네 감정은 별개야. 내 핑계 대면서 인하 흔들지 마. 야. 너 말이 좀 그렇다? 어? 뭐야? 내가 언제. 나 말 안 끝났어. 이 시! 어? 야야야야. 뭐야 뭐야 뭐야, 뭐야 뭐야. 뭐야. 어? 아! 마스! 어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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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괜찮아 다친 데 없어? 어, 어. 야, 넌 겁도 없이 거기서 신발을 날리면 어떡하냐? 괜찮아? 유리야, 괜찮아? 어? 어, 난 괜찮아. 아주 괜찮아. 난 괜찮아, 진짜 괜찮아. 너 내가 너무 쪼끄면서 안 보인 거지? 그치? 왜 그래, 무섭게 해. 으악! 아빠. 아빠. 아빠! 어? 무슨 일이야? 범인 놓친 거야? 저기 이거 그냥 안 본 걸로 하고 넘어갈 수 없냐? 그럴 수 없지! 누나야. 어. 깼어? 더 자. 너 지금 열 있어. 이거 꿈이구나.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셨대. 더 자. 가. 피곤해 보인다. 내가 지금 널 잡지는 못해. 근데. 다른 사람한테 가지는 마. 응. 응. 그럴게. 그럴게. 깨기 싫다. 모르겠지 Mayo님? 이따가. Voiceover KI 여기가 어디야? 여보, 나 물 좀 자식은 또 보고. 아, 설렘지. 연혜, 해장꽃 끓여놨어. 참수야. 얼른 일어나. 해장꽃 먹으라. 아저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